칠갑산 정상 도착! 예이! 칠갑산 정상 도착! 충청도 산들 보면 정상 풍경들이 동글동글하고 아담해요 정겨워요 귀여운 충청도의 정상 풍경 충청도 산이 둥글둥글해요 충청도 사람들도 둥글둥글해요 미안해요 재미없었어요 귀엽다 충남의 알프스래 알프스 귀엽습니다 재단이 있네요 통일 안녕 건강을 칠갑영산에 기원합니다 맞게 읽었나? 맞을거에요 안녕 건강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올라와서 2번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정상에서 이렇게 맞은편 장곡사 표지판이 있습니다 장곡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렛츠고 하산! 하산길 되니까 내려가서 뭐 먹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돼지같은 놈 사실 청양에 온 김에 아무래도 청양의 향토 음식 같은걸 먹고 싶었어요 청양의 향토 음식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가지 무기나 더덕구이나 이런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하하 그래서 고기 쪽을 찾아보니까 탁! 곱창찌개? 뭐 돼지 곱창찌개? 이런게 청양의 향토 음식이더라구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찾아봤죠 그 위주로 근데 뭐 제가 못 찾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했는데 청양에 왔으니까 못먹게 돼서 검색을 열심히 해가지고 현지인들이 다닌다는 그 오딱집을 찾긴 했습니다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아쉽죠 청양에서만 그리고 청양의 특별한 그런 향토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그거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거는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역마다 대표 음식 같은거 향토 음식 같은거를 좀 이렇게 잘 개발해서 맛집이 되는 그런 집들 하나씩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곱창찌개 돼지 곱창찌개 닭곱창찌개가 향토 음식이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거 잘만하면 사람들 많이 사먹을텐데 청양고추 이렇게 매콤하게 살짝 매콤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느끼하지도 않게 팍팍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쉽습니다 예 저는 오늘 등산화 대신 트레일러닝화를 신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경사가 완만하고 10킬로도 안되는 흑산이다 보니까 뭐 가볍게 신고 와도 될 것 같아서 선택한 신발입니다 제품명은 아디다스 테렉스 리스폰스트레이 2.0이구요 길게 말할만한 제품은 아니라서 이 기회에 짧게 리뷰할게요 7에서 8만원대 가격으로 나오는 신발입니다 일단 디자인 예쁘죠 전체적으로 검은 바탕에 주황색 포인트가 매력적입니다 비브란 메가 그립이나 콘티넨탈 러버소리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제품은 무조건 이 신발보다 거의 2배 가격이 나오죠 합성 배합 특수 고무창이라고 써있는데 전문 등산화 창만큼은 아니지만 가격대치고 접지능 나쁘지 않습니다 경사진 흙길에서는 조금 미끄러져요 근데 바위에서는 어느 정도 붙어줍니다 충격 흡수면에서도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등산화랑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바위가 많은 산이나 10키로 이상 산행할때는 이 신발 안 신어요 근데 이건 이 신발만의 단점은 아니고 웬만한 트레인 러닝화는 다 마찬가지에요 중창 두께부터가 다르니까요 또 다른 단점이라면 끈이 그래도 나름 덜 풀리라고 일반 운동화랑은 다르게 네모지고 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이제 좀 거칠게 내려가다 보면 가끔 끈이 풀립니다 이번에도 끈이 풀리더라구요 그래도 뭐 가볍고 뒤꿈치 부분에 푹신한 쿠션도 있고 통풍도 잘 되고 등등 나름 사용자 편의를 신경을 썼고 내구도도 괜찮은 것 같고 일상에서 운동화로도 사용 가능한 예쁜 신발이라서 가격대 생각하면 저는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솔직히 애매한 메이커 등산화들 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실갑산 봄콕산에 산행평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관 부분 일단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천장후 풍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확실히 산이 이렇게 물을 끼고 있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둘째로는 가는 길에 이제 짐달래랑 이렇게 귀여운 벚꽃들이 가득 피어있어서 너무 좋았구요 진달래 같은 경우에 이제 색이 좀 진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떼지어서 있는 것 보다는 틈틈이 이렇게 피어있는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봄꽃들이 막 이렇게 한 곳에 막 뭉쳐있다기 보다는 여기에 한 그루 뭐 여기에 한 폭이 귀엽게 띄엄띄엄 피어있으면서도 등산도 내내 끊이질 않아서 정말 즐거운 봄꽃여행 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정상경관이 그닥 그렇게 예쁘진 않더라구요 좀 속이 시원하다거나 아니면 낮더라도 살짝 이제 주변에서 보이는 능선들이 아름답다거나 바다나 호수나 강이 이렇게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훨씬 경관이 더 좋은데 칠갑산 같은 경우에는 천장후가 이렇게 정상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보통 다른 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 안에서 산 밖 그 산 안에서 보는 다른 산들 이 풍경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칠갑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산 안의 풍경이 그 산 안에 뭐 나무라던가 꽃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풍경들이 좋았던 그런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리부문 아무래도 산이 낮고 육산이라서 거의 꼭대기까지 수목이 크고 많다 보니까 바람 속에 그만큼 좀 적게 들리는 편이에요 덕분에 예쁜 새소리 같은게 굉장히 잘 들렸구요 뭐 여름이나 가을 때 오면은 또 예쁜 벌레소리 같은 것도 잘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리부문에서 굉장히 좋은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 흥미도 부분입니다 음 제가 지금까지 코스 흥미도를 얘기를 했을 때 중점적으로 뒀던 것이 뭐 네발로 가는 바위길도 있고 뭐 흙길도 있고 뭐 줄 타고 가는 그런 암벽코스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한 것들 그리고 약간 스릴이 있거나 뭐 모험의 느낌이 나거나 약간은 고생하더라도 뭐 재밌는 구간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 구간이 있는 곳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면 이 칠갑산은 좋은 점수를 주기는 약간 힘들긴 합니다 왜냐면 길 자체가 거의 흙길이고 완만한 능선이 쭉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나들이 같은 그런 산행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봄꽃 구경하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설렁설렁 가기 아주 좋은 코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통은 그렇게 설렁설렁 다니는 코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 안에 전반적으로 봄꽃이나 그 예쁜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산 안에 풍경들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즐겁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 부분입니다 전편들에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출렁다리 뭐 호랑이와 황룡설화 뭐 호랑이와 곶감설화 향토음식 장곡사 이야기 다음편에 다룰 칠갑산 노래 이야기랑 칠갑산 주변의 장승공원까지 그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닌데도 군의 문화관광 관계자분들이 보존 수집 발전 이런 것에 노력을 하신 덕인지 몰라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알찬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약간 촌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았는데 아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막 촌스러워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아 좀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와서 전 좋았습니다 마지막 기타 부분 일단 수도권에서 칠갑산을 대중교통으로 오시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죠 네 그렇지만 자차를 타고 오시면 들머리를 어디로 잡으시든 굉장히 주차공간도 잘 돼있고 편의시설도 잘 돼있어서 불편할 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장곡사 쪽으로 내려오시면 어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식당도 굉장히 많고 화장실도 새로 지어서 엄청 깨끗하고 어 화장실에 좋은 향기가 나더라구요 어 거기서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장승공원도 있고 아주 잘 돼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주차비랑 입장료도 없어요 예 그래서 덕분에 큰 돈 안 드리고 아주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종합해 보자면 칠갑산은 봄꽃보러 살방살방 가는 나들이 산행으로 아주 좋은 편안한 육산이고 주변에 문화관광 자원들도 어 충분히 있는 산입니다 이런 부분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어 정말 최고의 산이니까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이 자 장곡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종 뭐 어 네 동생이 이거 그때